여기 보면 되고요. 우리 살짝 리마인드를 해볼까요? 리마인드. 아, 네. 후렴 부분. 이거부터 가는 거죠? 기억 조금 나시죠? 아주 쨍금입니다. 해볼게요. 1, 2, 3. 나는 킹 인형처럼 하나 사터 열까지 다 어색하지 평소같이 찬 이렇게 평소같이 찬 하면 되는 대 대 대 착 시작 시작 이거 세 번을 돌려요. 하나, 둘, 셋 포 쿵착 착착착 착착 딴 딴덤덤덤 덤덤덤 덤덤덤 덤 던지고 던지고 덤 착 착 덤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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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 덤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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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 덤덤 찌르고 짜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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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반짝 맞아요 맞아요. 알겠습니다. 괜찮아요? 영광이네요. 이렇게 또 음악 주세요. 바로요? 오케이. Let's get it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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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이거는 다른 멤버들 와서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요.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제 앞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보고 해야 되나요? 잠깐만요. 아 그게 그러면 살짝 내려놓고 할 것 같아요. 저 여기 오면서 혹시 이런 게스트 처음인가요? 너무 막 떨어뜨리고 아 괜찮아요. 배고파하고 일단 뒷부분인데요. 발이 오 오 오오 오 오오 네 둘 셋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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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tists 예 손은 이렇게 하면 돼요 시닫자 오 오 오 오 오 오오 for us 네 그리고 You got me You got me? You got me 네 맞아요 내리고 오 오 오 오오오 오 오 오오 오오 예 오 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프 아 its so sure 스쿠스쿠 restoring 아 이쪽이구나 네 제가 왜 왔을까요? 노래 들으면 바로 알아요 입으로 하는게 더 헷갈리는 춤인데 그러면 살짝만 조금 더 앞으로 나와주셔서 노래 한 번 들어볼까요? 그럴까요? 이 부분을? 바로 시작했다 너무 바로 시작했다 깜짝이야 더욱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자 안 했죠? 오케이 네, 이따가 풀 버전을 제대로 해서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살짝 맛을 봤습니다 이따가 챌린지를 찍어서 페이플르크